침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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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이! 다리 아래의 저 거대한 파이프는 담역의 보안 시스템의 동력을 공급해 머레이를 구하려면 그 연결을 차단해야 돼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왜 내가 필요하지? 너도 알다시피 다리엔 경비가 삼엄해 알았어 니가 폭탄을 설치하는 동안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지? 그래 기꺼이 도와주고 싶지만 다리 위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 완전히 노출된다고 맞아 경비원들을 속이려면 저 동상들을 부수고 니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동상처럼 포즈를 취하고 있다가 경비원들이 지나가면 퍽 하고 뒤통수를 친다는 거지 넌 천재야 응 맞아 다 끝났어 다리 위로 날 따라와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폭탄이 설치됐어 다음 추약점으로 이동할게 폭탄이 설치됐어 다음 추약점으로 이동할게 폭탄이 설치됐어 또 하나 설치했어 다리를 가로질러 가는 중이야 또 하나 설치했어 또 하나 설치했어 세 번째 폭탄이 설치했어 이제 네 번째 폭탄을 설치하려구 세 번째 폭탄도 설치했어 이제 네 번째 폭탄을 설치하려구 네 번째 폭탄을 설치했으면 더 최대한 4개의 폭탄이 설치해서 2개의 폭탄이 설치하였다 이 폭탄은 준비 됐어 내가 이동하는 동안 이동하는 동안 또 하나 설치했어. 다리 반대쪽으로 가는 중이야. 마지막 폭탄이 설치됐어. 어서 여기서 나가자. 보안 시스템의 동력은 저것으로 끝났어.